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Fight, fight, justice makes me Fight, fight, justice makes me alive 상민씨 지금 댄스 배틀 스코어 한 번은 빅이고 두 번은 제가 이겼으니까 2대0인거 알죠? 어 그러면 지금 마지막이니까 만약 제가 여기서 이기면 3점 주세요 네? 3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! 이번에는 빵빵 클락션 올리며 돌아온 분들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이번 신곡 클락션은 어떤 곡인가요? 네 클락션은 처음 본 순간 천생연분 같다는 당돌한 가사가 매력적인 저희 아이들만의 여름곡입니다 네 카리스마 넘쳤던 지난 활동과는 다르게 밝은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밝고 큐티하고 조금 섹시한 매력을 보실 수 있을까요?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제가 보니까 귀여운 안무도 있던데 저희도 같이 도전해봐도 될까요? 네 짱구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추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한 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 메리 큐! 네 짱구춤 상민씨와 저 중에 누가 더 잘 쳤나요? 우기 선배님 잠시만요 3점인가요? 혹시? 네 3점이 걸렸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사실 방금 방송 보고 아 삼미씨 좋아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 쳤는데 3점을 중에 2점을 제가 드리고요 2점을 네 1점을 우리 엔채씨 줄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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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이들 선배님들 다음 무대도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네 슈퍼네이트럴 뉴 진셈 무대 만나보시죠 뮤직 큐 스크레이신 promoted ~~ 응 ~~ ~~ 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